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20호 태풍 짜미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10월 20일 0시 괌 대대도 인근 해상에서 발달중인 96W 열대요란에 대해서 TCFA, Atropical Cyclone Formation Alert, 열대저기압 발생 경보를 발령하였으며 96W 열대요란에 대하여 레드 칼라 서클로 추적 감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는 96W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에 대하여 오늘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 TD-22W 열대저기압으로 발표하였으며 현재 위치는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1240km 지점이 있으며 이동 방향은 서쪽으로 시속 약 30km 16노트로 이동 중이며 중심기압은 1000헥토파스칼입니다.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에 따르면 10월 24일 목요일경 TD-22W 열대저기압은 필리핀 루선섬 북부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하루 뒤인 10월 25일경 필리핀 북부 루선섬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열대저기압 22W는 필리핀 북쪽 해상으로 이동 중이며 한국시간으로 10월 24일에서 5일 사이에 필리핀 북부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열대저기압의 강도와 경로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추가 발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TD-22W 즉 25태풍 짜미에 대한 이동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4일 저녁 7시 무렵 태풍 짜미는 필리핀 북부 루선섬 인근에서 중심기압 987헥터파스칼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우터 레인벤즈 외곽 비구름대는 대만 북부와 중국 동남부 해안으로 확장되어 있지만 한국 남부지역까지는 아직 비구름대가 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태풍의 주요 영향은 대만과 중국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등압선은 매우 길게 뻗어 있지만 한국에는 직접적인 비구름대의 영향을 아직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저녁 11시 무렵 태풍 짜미는 중국 남부에 상륙하면서 세력이 다시 약화된 모습이며 아우터 레인벤즈 외곽 비구름대가 확장되어 중국 내륙과 대만 한국 일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동부와 한반도 남부는 기압 배치에 따른 기압골 형성으로 인해 비구름대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남부에는 잔류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약한 강수 가능성이 생기지만 이 비구름대는 주로 중국 해안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태풍의 아우터 레인벤즈 외곽 비구름대가 한국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기압 배치와 잔류저기압으로 인해서 한국 일부 지역에도 비가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28일 오후 4시 태풍 짜미는 중국 내륙에서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한국 남부와 일본 서부 해안에는 잔류저기압과 기압골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남부 해안가에서는 기압골과 지형적 영향으로 인해 잔류 비구름대가 유지되고 있으며 약한 강수와 바람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10월 28일의 주요 특징은 20호 태풍 짜미의 소멸 이후에도 기압골이 형성된 지역에서 비구름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남부 지역은 주로 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루 4인 10월 29일 오후 2시 태풍이 소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부 지역에 비구름대가 남아있는 이유는 잔류저기압과 기압골 형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남부와 일본 일부 지역은 여전히 약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남부 지역은 지형적 영향도 크게 작용해서 비구름대가 더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잔류저기압과 대기순환에 의해서 비가 지속적으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ECMWF 유럽중기예보센터에 20호 태풍 짜미 관련 특이사항으로는 태풍이 중국에서 소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여전히 비구름대가 남아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윈디를 보면 이런 현상은 주로 태풍이 소멸된 후에도 남아있는 잔류저기압이나 기압배치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20호 태풍 짜미가 대한민국에 상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이유는 20호 태풍 짜미가 소멸을 하면서 그 중심부는 약화됐지만 그 과정에서 태풍이 남긴 많은 습기와 비구름대가 여전히 대기 중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습기와 잔류 구름대가 한국적으로 이동하면서 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아우터 레인벤즈, 외곽 비구름대와 같은 이러한 잔류 구름대가 영향을 주는 경우로 보여지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20호 태풍 짜미가 소멸된 이후 그 남아있는 저기압이 대기 흐름과 상호작용해서 기압골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압골이 비구름대를 유지시키면서 한국 남부와 일본 일부 지역에 지속적인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의 기압차에 의해서 형성된 기류가 이러한 구름대를 유지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반도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한국 남부와 일본 근처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대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특히 고지대와 바다 근처에서 구름이 더 많이 형성되고 태풍의 잔류 비구름대가 한국에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남부와 일본 근처 지역은 산악지형과 해안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태풍이나 잔류저기압이 지나갈 때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이 불안정성은 강수와 구름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남부 지역은 높은 산악지대와 넓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서 대기 흐름이 산을 넘거나 해안선을 따라 이동할 때 상승기류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름이 더 많이 형성되고 구름대가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는 이 오로그래픽 리프트 한국어로는 지형 상승입니다. 이 오로그래픽 리프트 현상은 산악지형을 따라 공기가 상승하면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비나 눈을 발생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산이나 고지대를 만난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잔류 비구름대가 더 오래나마 집중적인 강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남해안과 동해안은 해안선을 따라 복잡한 해상기류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이 해안가 주변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습한 공기와 내륙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 혼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비구름대가 더 쉽게 형성되거나 유지됩니다. 해양성 기후로 인해 해안선 근처의 대기불안정성은 구름 형성을 지속시키고 결과적으로 강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한반도 남부는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서해와 남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바람이 산악지대에 부딪히며 다시 상승기류를 형성하고 남은 습기와 잔류저기압에 의해 구름대가 유지됩니다. 특히 부산, 경남, 전남 등 이 지역들은 이러한 영향이 커서 비구름대가 쉽게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형적 요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작용을 하면서 20호 태풍 짜미가 소멸된 후에도 한국 남부지역은 비구름대가 오래 머무르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일 뿐이며 이 예측 또한 다시 변동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